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국보 40호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과 보물 430호 포항 보경사 승탑 윗부분이 옆으로 밀리는 원형 변화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석탑 옥계석 부재가 북서쪽으로 약 5cm 밀렸고 보경사 승탑은 탑 윗부분이 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정해사지 13층 석탑과 보경사 승탑에 대해 일단 유관 점검을 한 상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